여기가 아침식사 전문점이고요. 아침식사를 카우발트라고 해요. 아싸 식탄맨. 아싸 식탄맨. 익스크리스미. 늦게 떴나 봐. 줘봐, 줘봐. 메뉴판 줘봐 나왔다. 아싸 식탄맨. 카우발트. 파이브. 파이브. 오케, 파이브. 간단하네. 풀코스. 여기는 황제영식이라고 부른다니까? 아니? 황제 먹듯이 이만큼씩 나와. 왜 터키는 아침을 화려하게 먹을까? 내가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트레키에는 아침식사가 행복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도, 나도 동감해. 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식사를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래서 푸짐하게 먹는 거구나? 근데 보통 우리나라가. 아침을 잘 안 먹잖아. 우리나라가 아침을 잘 먹지. 잘 먹나? 나는 옛날에는 무조건 눈 뜨면 밥 먹었어야 했거든. 엄마랑 살 때. 얘기 잘해라도 한 번 더 싸면 또 우리 저기 와이프 문자 게임 못한다. 엄마랑 살 때는 아침을 잘 챙겨 드셨구나. 지금은 피죽도 못 먹어?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챙기기 바빠서 내 먹는 거를 못 챙기는 거야. 그럼. 그럼. 이게.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보고 얘기해. 황제 아침이라니까. 프레쉬 브레드 앤 치즈. 각자 하나씩인가? 이게 메네맨. 메네맨. 달걀, 토마토, 양파. 야, 맛있겠다. 메네맨. 이게 괴질레맨. 야, 근데 진짜 유럽은 확실히 치즈가. 아, 좋지, 좋지. 땡큐. 자, 먹읍시다, 우리. 자, 드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무한 리필이에요. 우와. 진짜. 이, 이 후라이도 계량도. 그러면 행복도 무한 리필 되는 거네. 행복도 무한 리필이 되나요? 형, 나 팬케이크 좀 줘요. 팬케이크. 맛있어. 맛술 씻었어. 맛있어. 여기, 여기. 세윤이랑 대신. 큐. 이거. 이거. 이거 먹어봐야 해. 행복도 무한 리필 되는 거네. 난 오늘. 행복도 무한 리필. 이제 동일이. 음. 좋겠습니다. 음. 좋겠습니다. 소시지. 소시지를 튀긴 건가? 소시지?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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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소시지. 그건 뭐야? 튀김인가? 소시지. 고징어 튀김. 음, 소시지 맛있다. 고징어 튀김. 아 치즈 튀긴 거야 치즈 치즈를 뭐 싸가지고. 치즈를 튀겼어? 이게 다 쌤이라서.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네. 치즈 튀김? 이거 뭐냐? 이거 못 찍어봐야 맛있어? 이건 쨈쨈은 맛있어. 형 이거 찍어먹어봐. 우리 어릴 적. 진짜 우리 어릴 적 쫀득이 꿀. 쫀득이 안에 들어있는 꿀. 아 진짜? 계란이 힐. 넘어왔네 벌이. 우리 먹고 먹어. 여기 감자가 맛있다. 소세지. 소세지를 튀긴 건가? 맛있다. 잼이 다 맛있어. 그리고 소스가 찍어 먹을 때마다 다 달라. 물 이렇게 쏘는 거? 이건 뭐야? 너 그거 해? 안 해. 그거 했더니. 그거 해. 안 보여? 대휘 형 문제다 너보다. 아니 여기서 봤는데 잼인 줄 알았어. 아니 여기서 봤는데 잼인 줄 알았어.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약간 약간 있어. 잼인 줄 알았어. 인규가 공감해주냐고. 자기 바로 앞에 잼을 들어 잔뜩 놓고. 오늘은 우리 뭐 할까? 너무 피곤해 아침 일찍 일어나. 피로는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새벽에 일어났잖아. 여기가 근데. 가스카가. 너무 피곤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스카가 아니네. 가우리야 서울이야. 가우리야 서울이야. 골프 영상 보더니. 카파도니야. 카파도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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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억이 좋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고 가자. 여기가 사우나가 유명한데. 사우나? 하맘이라고. 이거 좀 달라요? 달라요 우리나라나? 아예 달라. 아예 우리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나가 아니야. 하마암을 가보자고. 하마암. 하마암이란 걸 체험으로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좋아요. 그래 그럼 아침 식사를 해. 아침 식사 일단 지금 해. 그렇지. 일단. 이거. 이거 어때요? 여기 지금. 잼에 계속 벌들이 앉잖아요. 어. 그러니까. 잼을 선택해서. 자기 잼에 꿀벌이 앉으면 빠지는 거야. 오케이. 최종 남은 사람이 돋방. 오케이. 자 됐어. 됐어 이제. 자 하나 둘 셋 한번 시작이야. 자 준비. 하나 둘 셋. 전반치 가 있어. 전반치 가 있어. 떨어져 떨어져. 전반치 가 있어. 먹는 척해 먹는 척해. 먹는 척해. 벌도 쑥스러우니까 보지 말자. 수박한테 갔어 수박한테. 갑자기 안 오기 시작했어 얘네들. 눈이 챈나봐. 터마다 울렁증 있나 봐. 얘가 터치를 해야 된다. 오 왔어. 터치를 해야 돼. 왔다. 왔다. 터치를 해야 돼. 왔다. 오 왔어. 터치를 해야 돼. 왔다. 오 빠졌어? 우와. 빼 빼 빼. 인규 빼. 좀 즐기자. 오. 아우. 안 줘, 안 줘. 너희가 서 있으니까 안 오잖아. 먹네 쳐다라. 아. 가짜로 먹네 쳐다라.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오, 몰렸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몰렸다, 몰렸다, 몰렸다. 몰렸다, 몰렸다. 앉아라, 앉아. 앉아, 앉아. 힘들잖아, 앉아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ILLA 직원 통과 통과 앉았어 딸기잼을 안 좋아하나 딸기잼을 안 좋아 얘네들이 그다음 그다음 딸기잼 딸기잼 사랑이 맛있었다 딸기 맛있어 딸기 맛있어 딸기 마 wah 아 그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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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앉아 앉았어 앉았어 앉-, 앉았어! 내꺼 앉았어 저거는 뭐야 아니야? 내꺼! 어디 어디야? 이거 두개 남은 거야? 누구 누구야! 세윤이랑 해 형이랑 하나 둘 셋 시작이야 시작이야 어 왔어 왓어 왔어 x4 왔어 x3 왔어 x4 와 와 와 와 và 와 아래 옆에, 아래 옆에, 오른쪽 봐봐. 안 앉았어, 안 앉았어, 안 앉았어. 아니야, 아니야. 안 앉았어, 안 앉았어, 안 앉았어. 아, 열받았어. 난 앞바닥에 앉았어. 이렇게 2시간 있었다. 딸기잼, 딸기잼. 절로 가, 절로 가, 딸기잼. 애플파이. 왔어,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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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독이다, 2독. 도박자, 니가 도박자. 돈 내자, 니가 돈 내자. 도박자, 니가 도박자.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일단 투어 버스를 해놨으니까 그 교통비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내릴 때 내자고.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그럼 하마음으로 갑시다. 하마음. 하마음. 네, 이렇게 하루는 했었죠. 그럼요. 안 돼, 뭘 해야 되는 거 Zelda. 1 Korz. 2 Korz. 안 돼, 4 Korz. 1 Korz.